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재구실을 못하게 되면 강제로 피를 걸러주는 투석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혈액투석보다 간편하고 몸에 무리도 덜 주는 복막투석이 치료 효과면에서도 오히려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어 2년 동안 혈액투석을 받았던 나윤정 씨.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찾아 5시간 동안 혈액을 빼내 걸러내는 과정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복막투석으로 바꾼 뒤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하루 3번 본인이 주머니만 갈아주면 별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막투석은 배에 수액을 넣으면 복막에 삼투압 작용으로 자동으로 노폐물이 걸러집니다. 이열규 씨는 복막투석을 한 채 힘든 변홍사와 마을 이장일도 거뜬히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변홍사를 2만 4천평을 짓는데요. 아무 지장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있고. 대한 신장학회 조사 결과 파트타임 이상 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혈액투석 환자 가운데는 32%밖에 안되지만 복막투석 환자는 57%로 높았습니다. 여기에다 치료비도 혈액투석이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투석 환자 열의 아홉은 복막이 아닌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힘들고 부담이 큰 혈액투석을 이처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만큼 치료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고 콩팥을 이식받을 경우 1년 후 생존율은 복막투석 환자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병원도 환자도 혈액투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복막투석의 이점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쪽 치료에 효율의 차이가 없고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면 사회활동으로 복귀가 더 쉽고 자기의 기존에 하던 사회생활과 직업을 유지하기 훨씬 더 쉬운 복막투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되어야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석을 해야 할 만큼 콩팥병이 악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병은 초기에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 관심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